여러분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제 오늘의 신랑이 여러분들한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랑이 입장할 때 그 어떤 선도한 거나 아낌없는 마치로 그 신랑을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사이 외워 드려서 마사이 축복해 오늘 두 사람이 마사이 어려운 그 모습에 모두가 축복해 오늘 두 사람이 바다 축복해 오늘 두 사람이 신랑에게 함성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날 최고 바람 내 모습 오늘의 부서지 네 멋진 입장에서 우리 신라님께 다사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굉장한 입장이었습니다